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나의 농장 지금 여름이고 여름축제도 있고 저번 시간에는 동물축제 있었는데 제가 그거 참여는 못했죠 아무튼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동물축제랑 여름축제 즐겨보고 시간이 된다면 시간이 된다면 다음 계절을 볼 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름 작물 우리 열심히 지금 돈을 모아야 돼 돈 엄청 모아야 돼 지금 돈이 없어요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까자 돈 빨리 모아야 돼 돈 많이 모아야 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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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야 두 개 선물하기 보자마자 뜨네요 합하야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박물관 넓혔잖아요 저번에 어 비오네 2편물 읽기 처음에는 손문이 빠르지 넌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고 난 그런 희귀한 선물을 납품한 사람이야 일몰 후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목금 등대 화목금 등대 어 바나나 열린 거 파파야 이거 씨앗을 좀 사야 되겠는데요 이거 해놓고 조금 밭을 읽어야겠다 지금 파밍을 하고 돌아온 후라서 막물관에 한 번 가야되면 되고요 아 도구도구 뱅이가 어딨지 있는 건 일단 심읍시다 하나짜리였어? 아 뭐야 여러개인 줄 알았나 일단 박물관 한 번 들리고 음... 화파야? 아 돈이 없어서 근데 식물을 사기가 애매하다 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아 여기 뭐 로또 이런 거 없나? 여기도 어? 도박 없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좋을 거 같은데 국물축제가 12일 해변 청소 27일 어 근데 여름에 생일이 많다 여름에 생일이 많아 아 문 닫았어 아직 아침이라서 없구나 해변에 한 번 갔다가 해변 가서 청소 한 번 하고 해변 가서 청소 한 번 하고 해변 가서 청소 한 번 합시다 또 좋은 조개가 있을지 누가 알아 이쪽이 아닌데 아 뭔가 농사를 크게 짓고 싶긴 하거든요 아이고 잡아야 되는데 저도 크게 짓고 싶은데 안 떨어지나? 돈이 없어 돈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하염 가리비 하염 가리비 뭔가 한탕주의로 빡 벌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없나 여기 원래 이런 게임이 좀 느긋하게 하는 게임인건 알지만 내 특징상 한탕주의가 훨씬 더 손에 맞는데 아 여기 손님 왔었지 어? 돌아오는 거 저장 안 됐나? 오는 거? 새로운 손님 이방인 저기 이방인 아직 못 보니까 여기는 아직 못 들어가나봐 아 아 아 아 아 근데 파파이오는 씨앗이 없는데 아 아 아 내가 그때 옥수수만 심었던 거 같은데 아 아 블루베리랑 옥수수 심었던가 해바라기 한번 심어볼까? 해바라기 한번 심어볼까? 해바라기 이쁠 것 같아 해바라기 이쁠 것 같아 하파이오는 어디서 옥지? 하파이오는 어디서 옥지? 하파이 맞아요, 말 걸면 줄 수도 자, 박물관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내가 열심히 모아서 키웠는데 아직 커진 건 아니지만 안녕 하연 너도 왔구나 다같이 스콧 기다리는 중이야 내 미래 남편 후보를 기다리고 있구나 This is a really bad 어비스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다니 어우 다 모였네 하이 하이 별로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해 음 다는 아니군 릴리도 오라고 했는데 아마 오기 힘들 것 같다 하더라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난 아직도 왜 오라 했는지 모르겠군 그 뭐냐 피그 스타터인가 피그 스타터예요 시장님 아 그래 그래 픽 스타터 네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구나 박물관 건립 비용을 다른 사람들이 내준다고 조그마한 박물관에 왜 관심을 갖지 이렇게 작은 박물관 되게 무시하는데 아니 시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시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건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 위력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장님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한 캠페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프로젝트도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믿어보마 믿어보마 맡겨주십쇼 믿어도 괜찮은 거 맞지 네 시장님 저도 혼자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저희로선 위험 부담이 적죠 이미 박물관 확장은 시작했지만 캠페인만 성공하면 원래 계획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캠페인이 성공하면 이 성공하면이 아니라 캠페인은 성공할 거야 밀리 좋아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네요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런칭해볼까요 하하하하 메이시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줄래? 그래 자 자 자 엠지 포즈 해주세요 엠지 포즈 다 같이 자 그럼 다들 모여봐요 하나 둘 셋 엠지 포즈 엠지 포즈 스마일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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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찍어줘 아 좋아 이제 그럼 됐다 캠페인이 시작됐어 이제 앉아서 일주일 동안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돼 도와줘서 고마워 하윤 그래도 기증은 계속 해줘 네가 가져오는 건 모든 환영이니까 모든 건 환영이래 직접 가져오든가 아니 박물관 좀 먼저 키우면 안 돼? 이렇게 돈이 없었어? 일단 기부할 수 있는 거 있는지 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다 팔면 되겠다 유물도 빨리 해야 되겠네 어머 옷이 아주 화끈하시네요 태우씨 왜 여름마다 새로운 벌레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까 아 저 약간 날티나는 게 옷도 약간 날티나게 입었어 저 어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날도 좋은데 왜 배 타고 안 나가는 거야 막 해변에서 기타나 치고 있고 말이야 뭐야 필량이라니까 저거 어부 어부라는 거 거짓말이라니까 배가 없는 것 같아 진짜 그것도 팔아버리고 애바리도 팔아버리고 음 이 녀석들 다 두고 이것도 넣어두고 해바라기만 좀 심어볼까요 음 궁금한 게 일단 심고 오가 비가 오니까 아 잠깐만 이 친구들 우리 꼬꼬 친구들 제임스 해리 디카프리오 잘 지냈니 어머 친구들 알을 낳았구나 한 번씩 쓰다듬어 줘야지 아이고 착해라 디카프리오 피터 제임스 디카프리오 피터 제임스 잘했어 밀 밀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손아 알아서 잘하잖아 뭐라고 밥 줄 거야 밥 있어 있는데 건초가 구하기 힘들어 건초가 구하기 힘들어 건초가 구하기 힘들어 어 그새 또 알을 낳았네 어떻게 이게 없으면 없는대로 이게 다 있는 거라서 안 들어가지나 중립 중립 다 중립이야 다 중립이야 얘들아 밖에서 아니 문을 닫어 비도 맞고 그렇게 놀아야지 그치 아니야 아 비 맞는 거 싫어 아 아 예민해졌어 아 미안해 들어가자 얘들아 미안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고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예민해 보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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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왜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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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을 안 들어 아씨 얘들아 말을 들어야지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가 관리를 해주려는 곳 뿐인데 들어갔나 보다 두 마리 들어갔어 한 마리만 안 들어가네 어땠다 아 이러고 있을 시간 없는데 아 잠수해서 돈 벌어왔어야 됐는데 시간이 시간이 얼마 없네 아니 한 번 흔들었는데 들어갈 낌새가 없으니까 아 아 포탈 타고 와도 되는데 또 뛰어와버렸네 최대한 빨리 하고 가죠 이따 낙하고 갑시다 해지 줍자 보자 보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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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4 4 다 했나 여기 아 하나 못했구나 아 두개 못했구나 진짜 거의 다 청소했는데 이 작은 것 중에 뭔지 몰라가지고 실패한 거 진짜 실패한 거 진짜 실패한 거 진짜 근데 시간 없다고 멀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멀진 않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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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하는 거 뭐 청소 다 해야지 뭐 마시지 이르는데 여기 없으면 소름을 두개나 있으니까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두개나 있으니까 뭐 아! 잡아라! 해파리! 대체 얼마나 멀리서 태어나는 거야? 보통은 바로 앞에는 아닌데 어디일까요? 사이든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가 있나? 아니, 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고나 할까 원래는 별거 아닌 거에도 나왔는데 운이 안 좋은데? 상자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상자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나나 먹고요 찼다! 오 마이 갓 이렇게 멀리 있다고? 반대편에 있을 거란 생각은 했는데 왠지야 다 뚫려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야 뭐야 여기서 정화? 잠깐만 여기서 정화하면 얘가 여기서 정화하면 안전거리 안전거리기 저... 저... 옆에 친구가 일단 여긴 아니야 몇 시야? 벌써 10시야? 저걸 열어야 되는데 옆구링 이거였어 여기 있었어 더 많은 걸 다 두고 겨우 하나 남은 거였다니 말도 안 돼 안 돼 열리는 거 보고 갈 건데 진작 강제로 나와버렸네 집에 갑시다 바다 뚫기부터 하다보니 일단 시간이 시간이랑 체력이 남아있으니까 체력 소진해 농장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해도 돼 뒤로 갈수록 소모도 많이 되고 재료가 자자 집이 겉만 번지르려고 이거 참 일단 자자 농구가 되는 법 특별한 것도 있나 아 동물 축제 아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 데리고 가는 거면 우리 닭 친구들 끌고 가야겠다 어 마을 등급 상승 어 마을 등급 상승했어 새 씨앗 판매 새 의상 반려동물 입양 잠금해제 고양이 키울 수 있는 건가 과실초 잠금해제 오리 잠금 오리도 살 수 있고 양도 살 수 있어 연구소 개발 1티어 잠금해제 오 나이스 나이스 오 근데 페프는 되게 예쁘다 페프는 모아서 해도 예쁠 것 같은데 태우는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네 태우 왜 올라갔냐 와쿠 올라갔네 이런 이런 어 뭐야 지진? 뭐지 어젯밤 큰 충격을 느꼈다 뭐야 지진인가 어 해바라기 예뻐요 블루베리 아직 수화가 안 되고 정말 꽃만 같다 하루만에 픽스타터 목표를 달성했어 어? 벌써 아니 박물관 스파터를 하루만에 달성했던 누가 큰 기부를 한 거야 우리 마을에 큰 손이 있었네 어 목표를 더 추가한대 원래 계획했던 것부터 훨씬 더 크고 웅장해질 거야 하지만 우선 코너 시장님과 밀리에게 이야기해야 해 나중에 다시 전달해줄게 며칠 후 화이트 플라밍고가 스탈렛 마을 중심가에 일상국 부티클을 엽니다 오호 이게 뭐야 비료 살포기를 준대 살수기에 붙여서 쓸 수 있고 비료만 채워주면 자동으로 주변에 토양에 비료를 뿌려줘 네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준다면 설계도도 만들어줄 수 있어 아 오케이 아 자리가 없어? 잠깐만 안 그래도 이거 우와 이게 뭐지 이거를 붙일 수가 있다고 오케이 여기다가 비료 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시만 비료 만드는 게 이거였던가 이거 쓰레기와 유기농 유기농 태비를 들고 쓰레기와 유기농 아이템을 태비로 가공한다 쓰레기랑 뭐? 유기농 아이템이 뭐야 뭐였지? 일단 나중에 만들고 이러둘 일단 다시 여기 넣어놓을게 이거 또 일단 다시 여기 넣어넣고 달걀 냉장고에 넣자 어?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다 어디 갔어? 넣어놓지 않았나? 다 썩었나? 이상하다 나 분명히 넣어놨던 거 같은데? 썩어서 없어졌나? 얘네들은 줘야지. 얘들아, 날씨 좋으니까 나오자. 한 번씩 쓰담쓰담 해주고. 동물대회 전까지, 동물축제 전까지는 친해져야 돼. 제임스가 괜찮아 보인다. 밥 줘야 되겠다. 닭 친구들이랑 친해져야 된단 말이야. 동물축제 때 도망가면 어떡해. 쓰다듬어 하루에 한 번씩. 공평하게. 아니, 건초 나도 보관하고 싶은데. 건초 보관이 안 돼. 건초 보관 좀. 보관. 보관하고 싶은데 보관이 안 되네. 넣어두면 나 알아서도 될 것 같은데. 웃어요? 세 마리가 어때서? 얼마나 귀여워. 아기자기 소중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걸로서? 계란 여기다 두잖아. 해바라기 한 번 팔아볼까? 해바라기 쓸 일 없어 보이니까. 또 바닷가 가야 되니까요. 넣어두고. 알갱이 두고. 가자. 바다 가자. 돈을 더 모아야 돼. 아, 잠깐만. 얼마지? 다른 동물도 한 번 키워볼까? 열렸는데. 다른 동물 한 번 가볼까? 공급이 부족하면 동물에게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잠깐만. 상점. 상점. 동물. 오리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 아니야? 오리. 송아지 2500원? 송아지 키우고 싶다. 양털. 2500원? 2500원. 양, 양부터 키울까? 2000원 모아서 한 마리만 키워볼까? 그러니까. 목표를 한 만원? 만원. 모으기. 아니, 나만 이렇게 키우는 거 힘든가? 다른 분들은 보면은 돈 되게 잘 버는 거 같은데 왜? 난 왜 이렇게 힘들지? 효율을 몰라서 그런가? 아, 약간 과투자를 해봐? 약간 과투자를 해봐? 0원이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근데 농사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쓰레기 이런 거까지 팔아야 되나? 쓰레기 쓸모가 있는 거 같아서 계속 모아두는 건데. 이게 돈이 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아, 지금 어차피 자리도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씨앗을 사오자. 500원 다 쓸 때까지 씨앗을 사오자. 빠르게 돌리려면 밀 키워보자, 밀. 그렇지. 잠자리 잡았다. 밀 한번 키워봅시다. 감자는 봄에만 나와요. 메론이 필요하다고? 뭔지 모르지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이거 받을 수 있을 때 다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론을 얻는 법은 모르지만. 파파야도 없는데. 아니야, 가방 업그레이드 말고. 오! 무! 아니야. 일단 가성비로 5일 동안 5일짜리 5일짜리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탈탈 털어서 간다. 16원은 내 자존심으로 남겨놨어. 1원 남기고 싶지 않아서 퇴비를 써가지고 비료를 써가지고 비료를 가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심을 때 보석이도 중요한 건 이거 심을 때 보석이 범위가 어떻게 됐더라? 아직 아래 한 칸까지는 되는 거지? 보석이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보석이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이초섭이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였어? 다 week에 하나하나 열리기까지 꽤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됐는데? 됐고 물 뿌리게 물 뿌리게 어디다 넣어놨지? 야겠다 물 뿌리는 것도 여기 설치해놔야 되는데 뭔가 기준이 물 뿌리는 걸 하나 세워두고 허수아비랑 물 뿌리게 위치를 먼저 정하고 밭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입부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은 얘들아 산책하자 클릭이 안되냐? 에헤이 아까 못 부르나? 아니 오늘 왜이래 클릭이 안돼 클릭 클릭이 너네 나오기 싫어? 나와 얘들아 왜 종이 안올려지지? 종이 올려줘야되는데 앞으로 나오기 싫은가봐 깜짝 싫은가봐요 일단 됐고 물질 하러 가자 물질 하러 가야돼 아 이런거 다 돌려놓고 갈까? 쓰레기 2개를 펫품로 가공한다. 일단 펫품로 만들고 페비 만들고 펫품로 만들어오 sen 펫품로 중 펫품로 F2 펫품로 유어 있는거 다 돌릴까? 그냥? 아씨 넣을때 다같이 넣었어야 했는데 아 근데 벌써 시간이 벌써 5시야 자 폐폼을 유리로 나무를 씻고 이거 숯은 어디다 쓰는거지? 어? 마요네즈도 만들어볼까? 매요네즈? 매요네즈도 만들어볼까? 어 불 켜졌어 정말 내 농장 너무 볼품없다 내 농장 너무 볼품이 없어 집만 번지르라고 집도 안해 들어있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거 애들 빨리 자르라고 비료 좀 주자 치자가 좀 더 가격이 나가니까 치자를 이거 어차피 만들 수 있으니까 뿌려놓고 아 대장관도 가면 늦을거같아 도끼는 어딨지? 여기있다 나무나 좀 봬 볼까요? 보니까 나무도 금방 나가는거 같아 뭔가 한곳에 다 몰려있는게 낫지 당모의 좀 얻어야되니까 빡치는게 이거 컨트롤이 쉽지가 않아 게임이 이것마저도 컨트롤을 잘해야된다니 언어하지 않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벌초를 되게 퍼프하게 하는거같아 퍼프한 벌초 퍼프한 벌초 뭐에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양이 2천원이랬지 일단 만원을 모으고 일단 만원을 모으고 일단 만원을 모으고 내일 아침 되면 만들어져 있을테니까 자자 오늘은 일찍 쉽시다 9시 반이면 잘 시간 됐네 쇼핑 세라미크를 일기예보 내일 번개친데 처음이다 얼마일까요 자 보자 해바라기 하나에 70원이야? 아니 바나나 생각보다 돈 안되네 뭐야 바나나 50원이야? 역시 해바라기야 가성비인가? 아 이거 해바라기를 해바라기가 돈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는 자라는거에 비해서 돈이 안된다 근데 바나나는 자라는거에 비해서 돈이 안된다 해바라기로 올 여름은 해바라기로 마요네즈 냉장고에 넣자 바나나는 안되겠어 확실히 해바라기가 장사가 잘되네 돈이 돈이 더 모이면 해바라기 또 사고 해바라기 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물질 하러 갔다가 내일 해바라기 사고 하나 정해서 진득히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거 보면 직업 같은걸 정해가지고 아예 아예 그런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오 보여주는거야? 오 뭐야 나 아까 못가서 못보는줄 알았더니 오 뭐야 처음보는 해파리네 오 좀 잡았을거야 오예 오예 위에 열렸다 안 움직이길래 이게 뭐지 하고 휘둘렀는데 처음보는 해파리를 잡아버렸네 мотр 음악 이 친구는 예민한 애는 아닌가보다 대충 느껴지는 거리에 뭐지 움직이는 뭐야 여기 뭐하는 데야? 가오리가 나타나는 데인가? 일단 가까운 데 싹 정리하고 저 멀리 가보는 거야 이 근처일 것 같아 여기는 공간이 좁아서요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아래쪽이야? 오늘은 생각보다 못 찾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니 헛손질 뭐야? 아 찾았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괜히 멀리 있는데 찾았네요 멀리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까이 문자로 가면 되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뺑 둘러서 가는 거야 어? 나 그거 안 가져왔네 식물탕나무 안 갖고 왔네 위에만 열리는 거야? 아씨 오늘 일 많이 못하겠는데 이런 거 먹으면서 해야 되겠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주워 먹으면서 해야지 느낌사 오늘은 내 느낌을 따르면 안 되나? 오늘 엄청 많은데 여기는? 거기도 거북이 아저씨 있다 찾았다 여기 빨리 찾았다 빨리 찾았다 가북이 아저씨 좀만 기다려 아 여기 일찍 오 오 오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우 한 바퀴를 돌아? 여긴가? 뭐야? 저 위에 가지도 않는데 왜 나보고 거짓말을 이렇게 친다고 선물 받기 수컷 거북 화려한 상자 무슨 말인지 대화가 안 통한대요 음 얘도 여기 청소 다 했네 위쪽은 됐고 밑에 쪽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밑에 쪽 빡센데 그렇게 뜯고 또 뜯었는데도 안 나왔는데 위에 세 개 다 했던가 근데 이쪽 아니면 아이고 조개 가져가자 이 쪽 빡 말고 다른데도 있었나? 벗 거북 벗 거북 여기서 만났군 어 여기 뭐 맞네 고민 안 해도 되겠네 안 갖고 와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어 이쪽을 정화를 안 했구나 아 아 꽉 찼어? 쓸데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금세 꽉 찼네요 별 있는 건 안 먹고 싶은데 해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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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해품을 버리자 가방도 슬슬 이거 먹어 뭐가 바로 앞은 아닌 거 같아서 안키긴 했는데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치취한거 하나씩 먹어주고 오늘 보라색 뭐야 원래 이런 애가 있었던 거 아 아 맞던 애구만 찾았다 오케이 제발 올바른 길로 가라 시작부터 막혔다 하지 말아줘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이러면은 아래 정화대 오른쪽 힐 열리나 아래 정화대 오 나이스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아직 못가니까 아 아 먹으면 되지 뭐지 이거 두개 먹자 하나 더 먹어 아 아 아 여기 왜이렇게 많아 자리가 없어서 돌 버리고 얜 얜 잡았던 애겠지 가방이 3,500원인데 이거 가방부터 늘려야 되나 애매해 애매해 우와 바로 찾았어 나이스 아 아 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것만 하고 가야되겠네. 물질이 너무 오래 걸릴 시간이. 주울 수 있는 건 주워서 가자. 길이 안 뚫려 있으면 갈 수가 없으니. 어 이건 또 뭐야. 없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천둥 치는 거 듣고 싶은데. 비 오는 거 같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아니 보니까 여기 남자 인어도 있어. 남자 인어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다 주웠던 애들이고. 그래. 됐어. 자면 되겠다. 아니 궁금해. 궁금해. 남자 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궁금해가지고. 내일은 날씨가 맑군요. 꼬라리 스타. 씨팝 소녀들. 별거 없군요. 시팝이라고 써있잖아요. 시팝. 성게가 좀 비싸구나. 애들은 별이 높은데도 엄청 비싼 건 아니네. 바다 버섯이 생각보다 비싸고. 달팽이. 달팽이. 오 달팽이 가격 좀 돼. 오케이. 좋아 좋아. 900원. 히비스커스가 필요해. 혹시 가진 게 있으면 보내주렴. 포도밭의 월터. 사람들이 계속 기부 중이야. 스코치 신났어 지금. 내일 오전 9시 동물축제. 안 그래도 하나 갖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요시님한테 갖다 줄 거라고 놨던 건데. 괜찮을란다. 요시님한테 드릴 건데. 그거부터 먼저 뚫는 게. 테스트인데. 액체의 Library. 왕 심었으니까 바나나나물 썩을 때까지 줘야지. 슬슬 옥수수도 형체를. 맞추네요. 이렇게. 이렇게. 블루베리 첫 수확이다 얼마나 되나 보자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견본풍은 두는 법 아까 뭐 포도밭? 포도밭 일단 기부하러 먼저 박물관 갔다가 포도밭 가자 3D 스타듀 밸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듀 밸리보다 재밌어요 좀 더 생동감 있어서 좋다고 할까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가격이 좀 돼요 가격값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동물의 숲이랑 스타듀 밸리 합쳐놓은 느낌? 근데 이거 할인할 때 사면 괜찮을 듯 스팀 할인 기간에 할인할 것 같아요 잔잔한 거 좋아하면 이거고 여기서 좀 액션이나 뭔가 전투 같은 것도 하고 싶다 RPG 요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샌드락이라는 게임 하면 돼요 마이타임의 샌드락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기부가 안 되는 거 보면 팔아도 되겠는데 샌드락은 미국 같냐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끝나면 만져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이런 게임은 엔드 컨텐츠가 없어서 끝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게임에 난 최대의 목표는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게 마지막 컨텐츠겠네요 동물도 키울 수 있어요 포도 이 정도 키웠으면 나도 포도 주면 안 되나? 어이거 없네 펫도 있고 누가 부탁했더라? 월터 아 이 사람 맞네 패스트 아이템 고마워요 얼마야? 오케이 완료했네 일단 마을 등급 오르고 박물관 진짜 드럽게 안 오르네 어? 바다는 곧 있으면 오르겠다 아니 뭐야 미끼 너무 귀여워 최고의 호감도 아이 와쿠 아 나 와쿠 좀 별론데 와쿠가 제일 높아지네 개인적으로 노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와쿠가 점점 높아진단 말이지 아니 아니야 태호는 안 돼 태호 너무 한량이야 안 돼 아니 와쿠 지금 어?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애인은 아닌데 어? 같은 집에서 살더라고 여자라 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런 남자랑 결혼할 수 없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태호는 어부라더니 바다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지 아닌지 어떤 사람 후기 받거든요 결혼해서 좋다고 했는데 남편 제발 일 좀 해 이렇게 써져 있던데 남편 일 좀 해 남편 일 좀 해 이렇게 써져 있었어 해초라고 다 나오는 건 아니구나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돈을 안 버나 봐 오로지 일은 나의 몫인 거야 아 또 안 가져왔다 열심히 죽어서 먹어야 되겠다 열심히 죽어서 먹어야 되겠다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돈 좀 대는 니녀석 여기는 물도 들어가서 파밍해야 돼요. 이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인어공주도 있고 그렇대요. 도망가는 게 느려서 잡을 수 있네. 도망가는 게 느려서 잡을 수 있네. 보자. 얘는 조금 멀리 있으려나. 약간 이 정도? 열리는 부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차피 가까이 있는 부분 청소는 해야 돼서 앞에 부분부터 청소하는 것도 가까이 있어도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번엔 좀 멀리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 있으려나? 이건 좀 모르겠네. 찾았다! 나이스! 이 많은 쓰레기들 틈에서 하나 찾았어. 누구냐? 가운데 거야? 가자! 이거야? 오, 여기까지 와? 얘가 여기를 정화하면 쟤는 어딜 정화하는 거지? 어딜 정화하길래? 하나 더 있는 거지? 오, 바닥에 그리고 네 개, 다섯 개? 이게 뭐야? 정화! 정화의 빛으로 정화! 자, 이쪽은 정화를 했고요. 아하! 얘가 이 끝에 있는 애가 여긴가 보다. 저기로 바다 소금 있는데 가져갈까? 벌써 네 시야? 거북이? 무책의 처리. 여기 금방 나오겠다. 좁아서. 이렇게 이왕에서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려나? 저 많은 길을 두고 굳이 피해서 가도 되는 거. 저거. 이 주변인가 본데? 아, 오케이. 여기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먹어야겠네. 이 녀석들은 돈이 안 돼. 먹는 게 더 나아. 오! 뭐야. 좀 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오! 스토리다. 뭐지? 스토리가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렸는데? 진원지 조사하기. 아, 은켈프. 아리가또. 진원지. 어디, 어디 쪽 길이 열린 거지? 여기 두아플루 동굴 쪽인가? 여기로 가야 돼. 대화를 좀 하고 갈까? 아직 대화를 못하나 봐. 내가 봤을 때는요. 인어를 찾고 뭔가 능력을 찾으면 바다 생물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뭐 이쪽 아니야? 어디 안 열리던 데가 있었나? 길이 또 있었던가? 네. 지진 난 거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통이니까. 지진 관련해서 오는 길에 있었나? 다른 길 쪽에? 막힌 데가? 여기. 아, 이 밑에인가 보다. 미역밥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깨끗이 정화하면 그때부터 해초가 자라나 봐요. 이거 해초가 은근히 도움이 되던데. 하나 먹고. 캘리포는 나중에 모으고 안 그래도 많으니까. 이쪽이다. 오! 인어다! 만났다! 아궁이야 이름이? 아궁! 이름 뭐야? 아니 생긴 거랑 다르게 이름이 뭐야? 아궁은 뭐야? 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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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 아니지? 지난리. 아니야 아궁. 아니야. 어두운 뿌리가 정말로 사라졌어. 산후 상태도 좋아졌어. 아니 아니. 아니 저 사람들 뭐지? 세상에! 아궁! 뒤 좀 봐! 육지인이야! 잠깐. 그때 우리 장치 만지작거리던 육지인 같은데? 아니? 오우. 정말 난차하군. 어 근데 아궁이랑 결혼할 수도 있나? 어? 아궁이랑 결혼해봐? 나 좀 궁금한데? 이거 하트 있는 거 보면 결혼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근데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그랬어. 자자. 이 육지인이 무슨 속셈인지는 아직 몰라. 침착해. 뒤난리. 우리 이거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어. 음.. 그래 맞아. 가서 뭐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내 생각이 이 구역을 치유해준 육지인 같아. 너무 앞서가지 말자고. 어허어. 신뢰도가 아직. 하긴 낯선 이방인이니까. 육지인이 인원을 이해하다니.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저들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도 봤잖아. 디난리. 나 진지해. 우리 이미 프로토콜을 한참 어겼어. 누가 보기 전에 어서 돌아가서 보고하자. 그냥 가버리네. 어. 나 이거 궁금해. 아궁이랑 결혼할 수 있나? 어. 그것만 좀. 어. 나이스. 빠른 이동할 수 있는데 열렸다. 어.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도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네. 아깝에서는 못해도 안에서는 할 수 있나보다. 괜찮네. 일단 가볼까요? 얘네들이 간 곳으로 쭉. 아니 근데 이너들은 손이 없어. 아 발은 없구나.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을 못 치우나 이거? 발은 없으니까. 발이 없어까지 못하겠고. 손으로는 치울 수 있지 않나. 나도 이거 손으로 치우는 중인데. 오와. 오. 다른 상자 나온다. 오. 야 잠깐. 새로네. 앗. 해파리 잡았다. 에이스. 스테미나 부족이면 먹으면 되지. 좀 더 채취해야겠는데. 어. 여기 반짝거리는 표시. 찾았다. 반옥가다 저렇게 보이는 애들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여기 은켈프 얻을 수 있다. 여기 보여요? 어. 어쩐지. 은은 어디서 얻나 했는데. 구역이 열리면서 은으로 바뀌네. 어. 상자. 상자는 주워야지. 아니 세상에. 하윤. 방금 그게 뭐지? 어. 저 인어 봤어요. 인어. 인어. 인어 봤어요. 그래. 맞아. 나도 키블을 통해서 봤단다. 아. 아. 옆에. 맞다. 볼 수 있다 했지. 인어를 본 게 얼마 만인지. 다 봤단다. 아. 인어 말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 아하. 참. 넌 인어 말을 못 알아듣지. 내가 해결해 주마. 아. 그럼 니 잠수복이 필요한데. 아니야. 그럼 니가 다이빙을 못하지. 음. 아. 괜찮겠구나. 여보리 하나 있으니. 그걸 선보봐. 나중에 보자. 어우.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나 보다. 아. 괜찮겠구나. 아. 괜찮겠구나. 이너 패치. 이너 패치 해주나 봐요. 가자. 농장으로. 이거 직업을 해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농사꾼이 아니라 해뇨인데. 바다 여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 상자 버렸어. 내 상자. 상자 버림받았어. 바다 소금도. 아니야. 바다 소금 이런 건 요리할 수 있지 않나. 채취물은 요리가 아닌가. 아닌데. 달걀도 채취물 같은 거. 지금 뭐 어차피 레시피도 없어서 못하니까. 나중에 채취해도 되겠다. 하. 하. 상자를 아침이 되면. 열로 갑시다. 유물도 갖다 줘야되니까. 내일 비 왔으면 좋겠는데. 아 정말 비 와야지 아니 이 드라마는 언제 끝나는 거야 다음 편이 안 나와 드라마가 41 아 확실히 확실히 약간 가성 아니야 블루베리도 나쁘지 않은 게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열매가 열리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블루베리 정도까지는 괜찮을지도 블루베리랑 해바라기가 제일 좋은 거 같네 아 맞다 동물축제 동물축제 오늘 아홉시에 동물축제 있어 맞아 어딨지 물 뿌리게 동물축제에서 뭐 하려나 밀이랑 치자 키워보고 괜찮으면 진짜 이 친구들 위주로만 키워야 되겠네 이거 밭을 넓히자 조금만 더 넓히자 조금만 더 넓히자 또 열렸네 이거 하고 이거를 어딨쓰 대작 대작 음... 칼쓰기를 하나 더 만들고요 이미 박혀있어서 안되나 거리가 안되는 건가 안 맞는 거 불편한데 이 녀석들이랑 칼을 맞추려면 요 밑에 아니면 위에 해야 돼 밑에 하자 어쩔 수 없다 크 흐흐흐 그러면 머미를 하고 쓰레기랑 아 아이 나 정말 넣어놓고 씨앗을 또 사러 가자 이번에도 해바라기를 좀 사러 갈까요? 아 맞다 호수아비 아까 저 밑에 어머 뭐야 여기 못나가네 뭐야 뭔데 귀여워 흐흐 뭔데 뭔데 풍성 귀여워 가자 동물축제다 와우 와우와우 달리기샵도 하나 봐 송아지 달리기 닭싸움 한다 닭싸움 오 뭐 되게 많다 우와 훨씬 큰데 아니 여태 축제보다 훨씬 큰 거 같은데 귀여워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했는데 말 걸 사람이 딱히 없네 우리 목장 동물들이 많이 참가했어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행복해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 자 팜플릿에서 할 수 있는 거 다섯 개나 있다 반려동물 강연 일단 고양이들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 로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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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어떻게 버티는 걸까 따다 A A W D D A AWD만 있는 건가? 방향키 모양이구나 오오 잘 버틴다 덩어로 ường 3개가 있는게 아닌가? 이건 1등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점프하는거 1등 못했는데 하트가 줄어드는건가? 어후 큰일날뻔했다 엄청 엄청 빨라 워씨 좋아좋아 하는 데까지 해보는거야 세번의 기회를 주니 이거 좀 후하네 후한편이네 언제까지 해야되지? 어느 시점까지 오면 1등으로 쳐주면 안되나? 약간 프리세스 메이커 1등이 정해져있는것처럼 그만하고 싶거든요 흐흑 단순히 반응속도의 게임이라 흘리는거 아니면은 하트가 줄어들일이 없겠는데? 흐흑 하아참 어디까지 하나 보자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잠깐 채팅창으로 눈 돌린사이 나와버렸네 나와버렸네 아 틀렸어 그렇지 오 실패할뻔 오 오 오 아 아 틀렸나보다 100점 와 두번째 보상 세번째 보상 호 야 차이 많이 나는거 봐 와씨 좋은거 얻었다 나이스 나이스 미쳤어 좋은거 받았다 학경연대회 연습 어 이게 뭐야 왜 다 예민해 애들아 왜 다 예민한데 아직 신뢰도를 쌓지 못했는데 1등 못할거 같은데 우리 제임스 제임스 갈까 제임스 와씨 능력치 차이가 너무 큰데 그렇지 하아 우리 제임스 저버렸어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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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능력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능력치 때문이라서 어쩔 수 없어 사진 찍는다 동물이랑 사진 찍어 이건 뭘까요 소 경연대회 아 소가 없어서 참여를 못해 와 500원이나 500원이나 줘? 많이도 주는데 반려동물도 없어 뭐야 이렇게 귀여운거 준단 말야 나 아직 반려동물이 없어 나도 키우고 싶다 스콧 너가 나의 애완동물이 되어주지 않을래? 잠깐 어디갔지? 이거 말고 뭐 있지않아? 여기에 뭐 주요 뭐 과연... 경연 어? 이거 말고 지금 다 본건가? 뭐야 4번 빼고는 다 못하는거잖아 섭섭하다 할건 다 한거 같네요 애초에 할 수 있는게 없어 할 수 있는게 없어 상점이 밑엔가? 막혀있나? 여기 상점이 없어요 상점이 어디지? 캣타워 뭐야 물품 안파는거 같아요 막혀있어요 이렇게 막혀있는거 보니까 그냥 경연대회 느낌 그냥 그런거 같아요 아 여깄다 원초 닥슈트 와 진짜 탐난다 여기 그런건 없나? 아 귀여워 이런거 좀 귀여운데?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입고 싶다 닥슈트 건초트 건초트 거지는 어? 거지는 이런데 참여도 못해 어 나 이거 갖고싶다 어 약간 피냐타 닮았어 로아 피냐타 닮았는데? 이 친구? 하 피냐타 닮았어 어 일단 축제가 더 크게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축제 그만 슬프구나 슬프구나 9시 뭐 하나 좋은거 어떻습니까? 됐어 냉장고에 넣어줘 자 닥이랑 만난지 얼마 안되가지고 사실 제대로 할거였으면요 저도 지금 하루를 되게 짧게 해놨잖아요 제가 지금 하루를 되게 짧게 해놔가지고 길게 했으면은 돈 벌고 그런 시간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시간 설정도 따로 되는거라 애들아 고생했어 밥 안줘서 짜증났구나 밥도 안주고 싸움 시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기다려봐 밥도 안 먹이고 싸움부터 시켰어 그래서 그렇게 예민했던 거였어 어디니 건초 밥 먹자 전투력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 건초를 넣고 싶어 기분이 나쁘대 세상에 건초를 넣고 싶은데 이거 왜 안나지지? 뭔가 따로 만들어야 되나? 그러게 예민한 발동에서 싸워도 됐을텐데 친구들이 그걸 싫어했나봐요 친구들이 그걸 싫어했나봐요 뭔가 따로 설치하는게 있나봐요 애파리 넌 내일 갖다주자 시간이 너무 늦었어 돼지의 전리품 오늘은 뭐야? 먼지벌레, 무당벌레, 긴 꼬리 산 누에 나방은 마을에 살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밖에 있는 애들 잡으라고 일기예보 내일 또 맑아요 또 똑같은거 만드나? 아 슈프? 이 동네는 재방송을 참 많이 하네 동물축제 참여 우승에서 100점 이건 좋다 달걀프라이 아 스콧한테 말 걸어서 스콧 아 아 이런거면 다른 애들한테도 말 걸 걸 아 개인적으로 이런식이었으면 좀 스콧이 박물관 관장이라고 보면 돼요 스타트업 박물관 관장 근데 약간 뭔가 괴짜 같은 느낌 나서 어디 보자 이거 그거 그거 있어야 되네 그 뭐냐 조리도구? 조리도구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후라이팬도 있어야 돼 후라이팬 있어야 돼 어? 어 수트 다 제작했나보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빨리 연구소로 따라와봐 준비가 끝났어 어? 나 물 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단다 걸음이 느리군 이걸 얼른 보여주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오더라니까 자 보여줄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잠수복 2.0이야 이름은 좀 그렇지만 기능은 괜찮아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마우스피스와 이어피스에 달아단다 작은 프로세스도 달려있고 모든 인어말을 번역해 줄 거야 그게 끝이 아니야 고글에 작은 화면도 장착했어 이걸로 인어문자를 번역해서 읽을 수 있을 거야 쓸 데가 있을 거야 분명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드신 거죠? 커피 도움을 좀 많이 받았지 학부졸업 논문을 쓰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달까 음...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구나 잠수 재밌게 하렴 대신 일해줄 사람 생겨서 기뻐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오 옥수수다 옥수수다 옥수수 빨리 자랐네 그래도 비료 뿌린 애들은 빨리 자라는 건가 품질이 좋은 건가 품질이 좋았어 응... 좋았... 좋겠죠? 잠깐만 어? 바나나가 원래 저렇게 많이 열렸던가? 바나나 왜 두 개씩 열렸지? 원래 두 개였던가? 그냥 누르면 떨어지네 그냥 누르면 떨어지네 근데 바나나 별로 안 비싸서 바나나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옥수수 하나 두고 어... 옥수수 팔아 보자 옥수수는 팔고 바나나는 일단 물 속에 들어가서 먹게 가져가자 됐고 됐고 씨앗을 사러 가자 물 버리게 들고 해바라기... 를 사러 가야 되겠어 해바라기 한 뭉치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노아 노아 안녕 안녕 노아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노아 어디 가는 길이야? 개울 넘어있는 게 너희 농장이지? 어... 우리 농장이야 노아 혹시 너 좋아하는 거 뭐니? 얘기해줄 수 있니? 이거 꼭 가질래? 천물이야 아 좋아하네 혹시 고추냉이도 아 뭐야... 물냉이도 좋아하니? 바빠 보이니까 다음에 말 걸게 아이 노아... 튕기네 아직까지는 노아가 좀 마음에 들어서요 왜냐면 와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략했어 그래서 약간 시소성이 떨어져 그래서 다른 친구를 공략하려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와쿠랑 많이 연애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제일 괜찮아 보인다면서 와쿠랑 연애하더라 아 그 유물 상자요? 여기 넣어놔가지고 열긴 해야되는데 아 나 지금 그거 사러 갔는데 그냥 와버렸네 어디있어? 잘 지내고 있니? 가족 요리책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이 클램 차우더 레시피 종이가 잘 떨어지더라고 어? 뭐 준거야? 어? 어? 레시피 줬다 요리 레시피 하나 모르겠어요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호감도는 얻을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궁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궁 안 될 것 같긴 한데 오크라인은 뭐지? 뭔지 모르지만 다 받아 니너는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쉽다 남편감으로 삶고 싶었는데 어 여기있다 오크라 어 뭐 많이 생겼는데 아까 그 씨앗 생긴 게 이거구나 멜론 하나 달라고 하니까 멜론 하나 사고 스타프루츠 13일 뭐라도 하나 싣을까 어 피망 잠깐만 해바라기 가성비 뭐가 좋으려나 7일 동안 3일마다 생산 음 우츠를 키울까 우츄도 가격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네 자두모종 람부탄모종 용과 나무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 와 파파야 너무 비싼데 이걸 지금 나한테 달라고 그런 거야 파파야 너무 비싼데 파파야를 갖다 달라고 해 캐스팅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네 1350원짜리 이거 8일 5일 시간으로 치면 짧고 여러 번 생산할 수 있는 게 효율이 좋은 거 같은데 4일마다 생산 6일 3일 7일에서 3일 6일마다 4일마다 이거 고추 키우는 것도 괜찮겠는데 고추 좀 키워볼까요 짝수로 맞춰서 키우자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가 나으려나? 나머지는 해바라기 아궁이 아니야 그래요? 되는 인어도 있나 보다 어? 잠깐만 이 무지개 친구 뭐지? 병대벌레 오 신기하다 강아지도 같이 해 강아지도 같이 운동하네 귀여워 병대벌레 구구구네 있는 거 심고 또 물질하러 가야 되겠네 아 그래요? 이제 드디어 농사꾼 같아요 퀘스트를 받을 아이는 그냥 두고 얘네들 다 범인은 되니까 고추를 먼저 심자 뭔가 귀엽다 이 색깔이 핑크색이야 어 안돼 잠깐만 저기 심어버리면 어? 여기 심으면은 이거 새바라기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면 허스와비 하나 아 기아이면 같은 걸로 하고 싶은데 두 개 만들어야겠다 그냥 어차피 허스와비는 계속 필요할 거야 이렇게 두 개 만들면 되지 됐어 이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게 됐어 됐어 이것도 먹는 거니까 두고 탭이 넣고 이거 넣고 씨앗 일단 넣어놓고 아니지 이건 심으면 되잖아 심으면 되잖아 어디갔어 4개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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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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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임이었더라 내가 내 기억에 어떤 게임 주... 그 게임이 막 이렇게 밭을 뛰어다니면은 뭉개져서 없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마인크래프트인가 마크였던가 기껏 농사 다 지어놨는데 위에 왔다갔다 해가지고 마크가 그랬던 것 같아 그치 위에서 점프하면은 씨앗 다시 튀어나오고 뱅이질 다 해놨는데 이건 좀 불편했어 가자 은켈프도 좀 따야되고 이제 아 다시 시작인가요 아 이쪽이구나 아 해초로 뭐 만들어가지고 해초 다 넣어봤던가 아 근데 시간되서 나가면은 위치가 설정이 안되니까 이번에는 제 시간이 나가죠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불편하네요 어퍼 아직 하나밖에 지금 제가 들어오는 데가 여기여가지고 가자 이쪽 맞았던가 아 이쪽이 아니네 벌써 벌써 절반 없애고 들어왔네 바나나가 스테미노 올리는 데는 좋네요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으로 쭉 가서 네 맞아 이거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빛나는 상자 나왔는데 진짜 뺑돌아오네 바로 옆으로 꺾으면 되는걸 아 이렇게 돌아서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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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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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부터 처리할까요 아 아 빼곡하게 차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처리해서 나쁠게 없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밤으로 찾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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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멀리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 아 그냥 움직이잖아 아니 이런 아 아 처음 보는 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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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멀리 어딘가에 있어 하나 정도는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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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욕하다고 뜬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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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mic oh web Ah 10시? 나가야겠다. 앗! 가자. 다음에 들어올 땐 여기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돼. 아쉽다. 오늘은 수확이 별로 없네. 비, 비켜보세요! 쥐어갈 수 있는 건 좀 쥐어가자. 오호! 어? 귀뚜람이 잡았다. 11시? 근데 진짜 이 조개는 처음 보는데. 이건 쓰레기고. 돌밖에 안 나오는구나. 조개를 주세요. 이게 다야? 소라 같은 애는 이제는 안 나오나? 계절이 바뀌어서? 박물관 들렀다 가야 되는데. 안 돼. 박물관 들렀다 가야 돼. 제발. 잠깐만! 박물관! 박물관 확인만 하게 해줘. 확인만 하고 집에 가서 잘게. 박물관에서 쓰러지는 거 아니겠지? 나머지 팔아도 된다. 나머지 팔아도 된다. 박물관에서 우리 집까지 40분이나 걸리네. 상자 좀 자고 일어나서 하자. 그냥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자자. 체력이 안 차 이러면. 자자. 이건 노아랑 관계가 올라갔어요. 노아한테 말 좀 자주 걸어야겠다. 옥수수 24. 옥수수? 옥수수 24? 옥수수... 옥수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나무 종류 애들이 괜찮은 것 같네. 해바라기가 더 좋긴 해요. 해바라기는 한 번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야 이거 꽃 진짜 크다. 오 밀. 제일 궁금했던 밀. 제일 궁금했던 밀. 우와. 13개? 13개 일단 팔고. 하나짜리 남겨둬봐. 일단 이렇게 하자. 개당 가격만 보면 되니까. 너네들은 팔자. 필요 없는데.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 금색은 진짜 귀하다. 금색은 정말 귀하네요. 상자 좀 열러 갈까요? 화려한 상자도 슬슬 열 때 돼가지고. 개장간이 몇 시 열더라? 거기도 9시겠죠? 거기도 9시겠죠? 물 줘야지 물. 물 줘야지. 빨리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안 되겠어. 이건. 물도 한. 이제 더이상. 더 커지면 물도 한 세 번 갈아줘야 되겠네. 여기도 하나 심어놔야 될까봐. 여기도 하나 심어놔야 될까봐. 이렇게 일일이 주고 있는 거 되게 바보 같은 듯인 것 같아요. 일요일은 쉰다구요? 그러면은 다음에 가야겠네. 내일 가야 되겠네. 내일 가야 되겠네. 다 줬나? 아잇. 음. 자 이게 다인가? 열 개. 이거는 캐서 먹으면 되니까. 가자. 또 물질하러 가자. 아. 어 잠깐만. 또 밥 안 줬다고 짜증 내겠지? 맘마 먹자. 얘들아 맘마 먹자. 알을. 배란을. 두 개를 낳았는데. 어 괜찮아 보인다. 한 사람이 두 개 낳았는데. 누군이. 누가 두 개 낳았어. 예민해 보여? 피터도 예민해. 아 너무 많이 만지면 예민하니? 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네. 나갈 때 문 좀 열어주고 갈까? 밖에서 놀고 있어. 나갈 때 문 좀 열어주고 갈까? 아 이쪽에 갈래. 기분 좋아졌다. 밖에 내보내니까 기분 좋아졌어. 딱 친구들 웃고 있어. 아 잠깐만 계란 넣어보자. 미래에. 집이 너무 허전하지만 언젠가는 계란후라이도 해먹을 수 있는 내가 되길. 가자.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네. 오른쪽에. 아. 가자.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네. 난 니녀석이 얼마인지 알고싶다 안 돼! 이걸 들키네 너무 멀리서 했어 가까이서 할 것 같진 않고 가끔 보면 반짝반짝 빛나던데 정말 가끔인가? 빛나는 애들이 있던데 아니 뭔데 이렇게 스테미너가 내가 물 준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콩물양이 엄청 빠르네 어딨는거지? 이거? 위치 모르겠네 이렇게 가까이 두고 랜덤인건 알았는데요 가까이 있으니까 허무하네요 랜덤이라 일부러 찌고 가면서 했는데 랜덤이라 일부러 찌고 가면서 했는데 랜덤이라 일부러 찌고 가면서 했는데 저 가운데 친구 찾아야돼 가운데도 설마 이 근처인가? 왠지 하나 나왔던 데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말도 안되는 위치에 또 아 여깄네 액구즈는 밑에 청소만 계속 했네요 아 always 액구즈 아 아 추워 아 액궂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금방 뚫어놨어가지고 금방 왔네. 그러게 오늘 촉이 좀 별로네요. 와 저 보라색 선 게 뭐야? 얼른 주워먹을까? 먹을 수 있는 거 싹 먹어. 여긴 진짜 넓은 것 같은데? 일단 위치부터 보자. 어어 앗! 잡았다. 옆구리 공략. 됐다. 대합. 일단 찾는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죠. 약간 뭉쳐있는 곳을 공략합시다. 그게 세미나 선물 덜한 일이니까. 여섯 시. 채집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먹을 수 있는 거 없지? 채집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없냐? 없나? 없나? 뭐라도 더 주워먹고. 뭐라도 더 주워먹고 싶은데. 대합으로 하나 먹어볼까? 32. 왠지 이 녀석 돈이 될 거 같단 말이지. 한 마리 더 가져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나오면 기적이다. 너무 많아. 이거 먹어. 진짜 봤을 때까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이 상자는 뭐야? 가자. 7. 마지막까지 찾지 못하고 말았어. 젠장.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까비. 가는 김에 박물관 들렸다 가자. 시간은 있으니까. 죽지마. 어느 행동도 하지마. 아까워도 아무 행동하지마. 스치면 죽음이야. 클릭해도 죽어. 클릭해도 몇 번 휘두르면 죽는다. 클릭해도 몇 번 휘두르면 죽는다. 휘두르지 않는 걸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녀석은 필요 없나 보네. 오케이. 하면 되지. 뚜루루루. 뚜루루루. 쓰레기 들고 신나게 뛰기. 이야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주면 안 좋아하겠지. 그치. 쓰레기 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그치. 쓰레기 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얼만지 보고 팔아야겠어. 얼만지 보고 팔아야겠어. 자자자자. 내일은 내장관 가야겠어. 비 좀 와라 비 좀. 비 좀 오라고. 아이고. 비가 안 와 비가. 비야 내려주세요. 보자. 33. 아 이거 하나짜리를 팔았어야 됐나. 그래야 가격을 아는데. 33은냐. 별이 있는. 오. 와 씨. 혜룡. 혜룡. 개비싼데. 괜찮은데. 혜룡. 진짜 비싸다. 아 근데 잘하는 속도 이런 거 보면은. 밀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캠페인은 끝났고. 우리 원래 목표에 4배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했어. 공사를 진행한대. 박물관이 새롭게 개관하는 날 내가 널 데리러 갈게. 오 대박. 의외로. wal. 박물관에 관심이 많았구나. 저거.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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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k99 싹 싹 팔고 물 주고 밀 가져오고 밀 사고 그 다음에 물질도 하러 또 가야 되겠네 동굴은 필요할 때만 가다 보니까 슬슬 상자에도 잘 익어 보네 얘들아 누가 밥 남겼어 누가 누가 밥을 남긴 거야 오늘은 왜 알이 두 개밖에 없... 아 세 개구나 아직 애정도가 언제쯤이면 애정도가 두 번씩 만져줘야 되나 이거 여자친구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 저는 근데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성별을 선택한 적이 없어서 얍 왜 문이 안 닫히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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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문이 안 닫히냐 같은 데서는 안 크는 거 같아요 아 오리를 먼저 키울까? 양 욕심내지 말고 오리알 계란은 얼마 안 할 것 같아 2천원이면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데 오 이거 뭐야? 얘네 뭐죠? 신기하게 생겼어 얼굴개인가? 얼굴이 신기한데? 뭐지? 아 잠깐만 상자 들고 나오자 상자 들고 나오자 매출하기에요? 어? 열 때도 돈 써야 돼가지고 그냥 가자 아 이거 포탈 애매하단 말이지 대장관 갈 때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아 여기 있구나 실례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오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있던 거야 문켈프의 쓰레기 슬슬 쓰레기 많이 나오네 문하는 상자 오! 이거 처음 나온다 어 이것도 처음 나왔어 수수께끼는 뭘까? 수수께끼는 뭘까? 오! 대박 오 쓸만한 거 많이 나왔다 오! 쓸만한 거 많이 나왔다 갖다 주고 물건을 팔자 저번에 나온 것들 몇 개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일단은 간 다음에 가서 기부하고 팔고 씨앗 싸고 씨앗 싸고 씨앗 싸고 문질하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다 정말 어 무탕벌레 무탕벌레 가자 나와 함께 박물관으로 가자 나와 함께 박물관으로 가자 핫 잡았다 이걸 여기서 잡네 한 번씩 뒤져주고 하나, 둘, 셋, 넷 좋아 여섯 개 나머지 팔 폭약 소용돌이 폭탄? 폭약이랑 소용돌이 폭탄? 이건 어디 쓰는 거지? 뭐 부시는 데가 있나? 동굴에서 쓰나? 아 건초 품질을 높여야 된다고요? 까다롭네요 아 해조에서 쓰는 거예요? 소용돌이를 발생시킨다 일단 넣어두고 가자 일단 넣어두고 가자 이것도 넣어두고 아! 씨앗을 안 샀는데 다시 가야되네 다시 가야되네 농장 안에 있는 통나무 부실 때요? 그 두꺼운 거 부실 때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호다닥 와버렸네 아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아 펫도 키우고 싶은데 언제쯤 고양이 키울 수 있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낸다니까 생판 남한테 우리 박물관 보수비를 펀딩해 달라고 한다? 잘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약간 비꼬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저가야 살 거 아니면 내려놔 왜 이래?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태도가 왜 그래? 저한테 왜 그러세요? 8일동안? 5일동안? 나는 해바라기가 좋은 거 같아 해바라기가 지금 괜히 돈 뜯어 간다고 싫어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자꾸 투자하라고 스콧이 계속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아 이거 스콧 약간 남편 상대로 제외 시켜야겠는데 마을에 평판이 안 좋은데? 이번 일 계속하면 평판이 안 좋을 거 같은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 녀석 아씨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좀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면 장사도 할 거면 좀 잘 지내야지 일방적으로 돈 뜯어가서 특히나 상점 주인이 저렇게 싫어하면 지내나 만하지 그럴까? 노화로 갈까? 노화는 아주 괜찮으니까 노화는 아주 괜찮으니까 저기 해초 좀 해초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보관이 진짜 괜찮다고 무광고양이 미천air 지구 무광고양이 스윽 어 성게 .. 여긴 다 했고 이놈자씨 오 여긴 뭐야? 여기 해볼까? 여기 뭐하는 뜻이지? 여기 무슨 신전 같다. 뭐 깊지 않아서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거리상으로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다 없애고 찾을 것 같은 느낌. 여긴 찾는 곳이 아닌가? 가까이 가면 열리나? 아닌데? 아 별거 없어요 여기도? 여기 뭐 하는 데는 맞나? 여기도 이렇게 청소하는 거 맞나? 그래 기아이면 다 청소하자. 여긴 뭐 특별한 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진짜 아닌가 보다. 깨끗. 깨끗하게 청소 끝. 청소만 해버렸네요. 진작에 이쪽으로 내려올걸 그냥. 잠시만. 두 마리씩이나 있어? 아니. 암으로 바뀌었다고 그새 사라져? 아니 이런. 두 마리 있어서 멀텅이구나 했는데. 이걸 약올리네. 아니 하필. 하필 시간 바뀌어가지고. 오 여기 보라선게 많다. 아이스크머 스낵이고. 가성비가 좋네. 하나씩 잠쓰면 너무 손해기 때문에. 아하 참. 여긴 아닌 거야? 여긴 아닌 거야? 진짜 가까이에 있나? 두 갠데 어떻게 하나를 붙였냐? 흠.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어 뭐야 이녀석. 내 앞에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멀리 있나? 엄청 크다는데 이쪽은. 어 찾았다 하나 찾았다. 나이스. 왼쪽 건가? 아 뭐야 저 멀리 있는 거야? 대상해. 대상해나. 여기 있는 거였어. 살짝 아까운데? 당일 날 dinner 봐. 어디까지 가? 아이구야 와 어디까지가 스테미나 없는 곳 알겠는데 미치겠네 어디까지 가는거야 길이가 엄청나게 기네 반대편인데 이걸 완성을 못하고 가네 까비 얘들도 다 집에 들어갔네 자자 날씨 같은건 안봐도 돼 자자 오늘은 일을 좀 많이 못했어 하나에 40 진짜 20원이니까 진짜 나의 바라기나 돈이 그게 그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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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이도 하고 아 아 아 아 뭐 챙기고 아 아 물도 줘야 되지 물 좀 주고 여신님한테 한번 갔다와볼까 뭔가 제출할거 있는지 봐야될 것 같은데 솔직히 상자에 있는거 그냥 알아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열었을 때 여름 작물에 있었던거 같은데 텔레포트 있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하이용 여름국물 샬롯 히비스코스 헤바라기는 또 동이야 히비스코스 젠장 히비스코스 돌아다니면 있긴 한데 샬롯? 샬롯도 돌아다니면 땅에서 주웠던거 같은데 샬롯이랑 히비스코스 뭔가 땅에서 주웠던거 같은데 아 저기있다 바로있네 앗 여기있다 바로찾음 샬롯인가 llä 내가 그거로 dag 돌아다니면 얻을 수 있었던걸로 기억하거든요 환바 아마도 계란 하나 갖고 transformations 계란 하나랑 매오네즈 계란매오니즈 아 얘네들 비싸던데 계란 마요네즈 5개 얘네들 있는데 이거 좀 가지고 올까 괴물 정수도 꽤 있는데 막지살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갖고 올게 많네 해바라기는 별 달린 걸로 해야 돼 별 달린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슬라임이 3개밖에 없네요 있는 것만 아 괴물 정수 5개 지금 오게 하나네 어 잠깐만 슬라임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 5개 음 음 음 블루베리 계란 아니요 블루베리는 그냥 여기 매요네즈 여기 매요네즈 아이고 매요네즈 하나랑 계란 하나랑 계란 하나랑 이거 뿐이었던가 가자 동물 받칠 수 있을 때 받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갖다 팔아 버려가지고 저장 못하고 저장 못하고 다 갖다 팔아버려서 그래서 마요네즈 고기 계란 이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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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라를 계란 다 해초 10개만 캐자 이건 뭐야? 쓰레기인가? 아 이것도 쓰레기구나 이런 바다에서도 계속 생기는구나 그냥 가자 스테미나 낭비다 지금 어? 포탄 해파리도 곡물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잡아 저렇게 갖다 주는 거 말고 진짜 열었을 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거 갖다 놓기 이런 기능만 있어도 좋을 텐데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걸 거야 알고 후회하라고 알고 후회하라고 그니까 이어서 계속 하라고 깜빡하면 깜빡한 대로 어디였더라 어색 도착을蓋ike 옥빼 오랫빼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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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되게 빙빙 둬네 잡아라! 아 됐다 와 이렇게 와도 되는걸 정말 별루네 비싼 녀석 잠시만요 오는 거리에 있어야 돼 아 됐다 이걸 놓치면 안돼 어 뭐야 근데 또 뜨지 왜? 다른앤가? 뭐지? 아 은색이구나 은별자리라 그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 최소 두개 이상 제발 하나짜리 아니었으면 좋겠어 닭이야 여러개 뭉쳐있는데서 나타나줘 잘 안전하게 잘 안전하게 점점 없어지는데 오케이 오 찾았다 나이스 하나 먹고 아이고 너도 그쪽이야? 쭈욱 해서 아래쪽인가 본데 얘가 쭈욱 해서 여긴가? 거가지마 멈춰 어 됐다 여기 가운데 거 찾는다 여기 가운데 거 찾는다 여기 가운데 거 찾는다 하나 먹고 얘는 이 위에 있을 거 같아 제발 제발 왔다 나이스 금방 찾았다 얘는 별빛 별 있는 애들은 먹으면 좀 아까운 것 같아 골고루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또 뱅글뱅글 돌려고 얘는 지그재근데 이렇게 가면 좋겠다 어 여기다 이쪽 뚫리겠네요 여기가 뚫려야 이제 이쪽으로 올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잘 찾았다 이게 확실히 이거 찾는 재미가 있어요 아 이거 안 열린 건가 하나 정도는 열어야 되나 7시니까 아 이쪽이구나 잠깐만 그럼 이쪽은 뭐가 열어주지 어이 얜가 여기를 못 가잖아 이 앞을 못 가는 위에서 와야 되나 아 이쪽 길인가 근데 여기 다 뚫었는데 표시상으론 여기를 여기를 뚫어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랑 연결돼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를 못 가잖아요 여기를 아 아래로 가야 되나 아 이쪽이구나 이쪽이였네 엄한 데다가 스테미너를 쏟아붓고 있었네 지금으로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야 되겠다 가자 열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열렸는지 확인만 좀 해보죠 안 열렸네 근데 진짜 찐초반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넘쳐 흐르네요 이거 집을 썼지 응 음 음... 오케이. 잡시다. 바나나 또 열렸네. 도그 업글이요? 맞아. 안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2만 코인 획득. 쌈짓돈. 나 여태까지 모은 돈 2만 코인인가봐. 2만원 이제 모았어? 슬프다. 아 개인적으로 해바라기가 좋네. 해바라기가 좋네요. 해바라기. 보자. 건조기. 말린 전통 생산품을 생산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폐품이 좀 예쁘네. 폐품 울타리로 만들까? 상자도 좀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정령도 찾아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다 물 줘야 되고. 바람이 좀 부는군요. 아... 이거는 일단 넣어놓고. 넣어놓고. 또 주수 팔고. 이건 일단 넣어놓... 넣어놓시다. 물 주고... 물 주고... 절반은 지났네요. 이거 물 이렇게 해놓고 해바라기 더 사와야겠다. 해바라기 장사가 최고여. 뭐야? 여기서 상자가 나오네? 뭐지? 물 미리 부어놓고 가자. 거의 마지막인가에 해변 청소 있더라구요. 가자. 상자도 넣어놓고 가자. 목표는 다른 동물도 키워놓고 펫도 얻는 거였는데. 이렇게 농부의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농사도 못 짓고. 이게 그렇네요. 그렇고 그렇네요. 아이 잠깐만. 영업을 안 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왜 영업을 안 해? 어디 갔어? 너희 조부모님 농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어. 그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여기 좋진 않았지. 네가 이사 오기 전엔 코너 시장님이 거기를 마을 정원으로 바꾸려고 했어. 아 그래요? 아니 오늘 왜 장사 안 해? 도대체 왜? 오늘 왜 안 하는 거야? 밥을 쉬는 날이잖아. 어제 심었어야 했는데. 누가 쉬래 누가. 지금 여기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누구 맘대로 쉬는 거야 도대체. 누구 허락받고 쉬는 거야. 근데 건초를 좋은 걸 얻으려면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초도 따로 심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별 뜨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랑 관계 좋아지려면 그런 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이 왜 이렇게 커? 뭐지? 큰 알. 이 친구들 알 크기도 다르게 났나 보네. 예민해 보인다. 미안해. 아 연구소 가서 연구소를 가야 되는구나. 아. 기분 좋으면 큰 거 낳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 몸뚱아리만 한 걸 낳는데? 자기 몸만 한 거 낳는데 이거 맞아요? 타조알 아니에요? 타조알? 이 정도면 타조알인데. 아 연구소 해야 되는구나. 말라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그치. 수탉만 있는데 알 낳는 것도 의문이긴 해. 연구소가 여기 어떤 거 같지? 여기 여기지. 여기 좀 내려간네. 세계관이 참 특이하네요. 환타지도 존재해야 게임이지. 너무 현실적이면 같은 종류의 캘플을 5병 모으면 나한테 가져오렴. 생산량을 늘리는 걸 도와줄게. 수리야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술 옆에 있는 나한테 플로팅하던 수리야 여기 있었구나. 아 숲 옆에 있는 그 큰 농장에 살아?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잖아. 나도 숲 옆에 살아. 조코 삼촌과 딘다 순모의 집에서. 아 잠깐만. 항상 선물하죠 저는. 수리야 꽃다발이야. 너 너무 따뜻하다 고마워.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의 을지로에 있는 롯데호텔 서울입니다. 아니 시리야. 시리야. 아니야 시리야 너 말고. 시리가 왜 갑자기 호텔을 찾아? 어머 수리야 얼굴을 불키는데? 아니 이 친구. 너 직업이 정확히 뭐야? 너의 직업을 한 번 보고. 이렇게 얼굴 불키는 친구는 처음인데? 너와의 관계를 한 번 진전시켜볼까? 어디 있어 소리야? 싱글. 잠깐만. 해양생물학자? 어 괜찮은데? 뭐 해양생물학자? 해양생물학자 나쁘지 않고. 연구원이야 연구원. 심지어 연구원이야. 아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노아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콧따발 줬는데 저렇게 수줍게 얼굴을 불켜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왓쿤은 내가 플로팅을 안 해도 뭔가 대화만 걸어도. 하루에 한 번씩 원하는 사람이랑 대화해야 되겠다. 대화라도 해야 되겠어. 그래야 뭔가 호감도 올라가지 이거. 어 잠깐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처럼 들어와 버렸네. 일단 있는 것만 가지고. 거슬리는 덩어리들 부터 없애자. 이런 덩어리들. 어? 어머 새로운 애다. 거미같이 생겼는데. 칼손이 불가살이? 으으 징그러워. 칼이 8개야. 확실히 유물을 좀 많이 구해서 그런가. 상자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 팠을 때보다는 훨씬 덜 나오는 것 같애. 와 씨. 우와 여기 장난 아닌데? 이거 사막에서 바늘찾기랑 다를 게 뭐지? 이거 빙괴불도 있어야 되니까. 모래바람도 부네. 이 녀석은 뭐지? 샥! 줄무늬 꼬마새우. 어 맞아. 꼬마새우 하니까 생각나네. 섹시새우는 언제 만나지? 그때 얘기 들었던 섹시새우는 언제 만나지? 섹시새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만날 수 있는 녀석인가? 정말 궁금한데. 섹시새우. 아니 여기는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것도 나중에 별로이려나? 한 바퀴 돌았어. 72? 대충 휘두르고 가야겠는데. 대충 휘두르고 가야겠는데. 가자. 이따 올라가. 이따 올라가. 이따 올라가. 살짝 아끼고. 아 잠깐만. 기부할 거면은. 이거 한번 들렸다가. 이제 해양생물 같은 경우는요. 딱 보고 내가 이걸 잡아야겠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갖다 주지. 이거 안 그러면 계속 팔아넘길 것 같아. 아 전통생산품. 아 여기 있네. 소라게. 섹시새우. 아 이렇게 생겼구나. 섹시새우래요. 섹시새우. 이게 섹시새우였네. 개바라기 불가사리. 어 가는 손 부채게도 있네. 이거 많이 봤는데. 밤디뿌리. 제왕라비 애벌레. 물고기네 일단. 저번에 몇 개 팔았는데. 다시 잡아야 되겠어. 이거 저 궁금한 게.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었던가요? 아 돼요? 오 꽃이 많이 폈네. 네. 고기 종류만 기부하는 거겠지? 혹시 모르니까 들어갔다. 아하 그래요? 어 꼬마새우. 팔손이 불가사고. 아니 여러분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음표라니요. 뭐. 하. 결혼할 수도 있지. 동성결혼도 하는데 뭐. 열린 사고방식을 가집시다. 그럴 수 있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 쓰레기가 넘쳐 흐르네 집에. 그래. 뭐가 넘쳐 흐른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켈프 정수를 좀 만들어 볼까요? 5개씩이라 그랬지? Turkey 가사는 제목을 Kahasına 가득한 제품들은. 공캠프를 넘쳐 흐르는데. 은 부터 만들자. 공이었더라. 공이 어딨더라. 켈프 만든거 어디갔지 3개? 내일은 꼭 햄바라기를 사가지고 어? 아니에요 지금 공략은 잘하고 있어요 왜그래요 나 지금 공략은 잘하고 있어요 나름 어? 벌통이다! 길벌레 덫 우와 벌통 뭐야? 오! 문이 돈템 벌통 벌통 만들어보고 싶다 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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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벌통 동광석 2개가 더 필요하네 꽃을 넣으면 꿀을 생산한대 우와 대박 대박 오! 뭐야 이거 색깔이 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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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네 바나나 세게 넣어놓고 빨리 이거 재배같애 잠깐만 어미가 이 밑에지 다음엔 심기전에 심기전에 확인하고 해야 되겠어 물 뿌리기 뿌리는거 이기찬네 정말 보고 심어야지 이거 보고 심어야지 이거 생파리리니까 해바라기 한 번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기필코 해바라기를 심는다 어제 닭 어제 닭들 예민해서 오늘은 알이 별로 안 크겠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다 하고 얘네 밀은 안먹나? 원초만 먹나? 아 어제 바깥에 내가 그거 안했나? 아 산책 안시켜줬었다고 하루에 한 번 산책은 해야되나봐 강아지도 아니고 이 친구들 산책은 매번 시켜줘야되나봐 친구들 더 만들어줄까? 친구들 더 만들어줄까? 지금이면 더 살 수 있는데 우아하네 산책 안오면 예민해 닭이 강아지같애 강아지도 산책 시켜줘야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다 키우는 거 되게 어렵긴 해 여러분들 어릴 때 병아리 이런 거 키워보시잖아요 병아리 되게 키우기 힘들단 말이지 금방 예민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야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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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면 되나? 더 키워도 될 거 같은데 20개 맞아 조금만 잘못 키우면 바로 죽고 그러니까 병아리 때가 진짜 예민했어 죽으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거 그 그렇게 막 길가에서 파니까 애들이 찻소리나 이런 거랑 그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손 타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다고 어릴 때 키우는 거는 다 그런 소리 했었어 그래서 벵의 질을 더 해야 되겠네 아니 이게 땅속에서 나오는 상자는 좀 다른건가 의외로 좀 나오네 땅속에서도 확률이 안높은거 같은데 뜨긴 뜨네요 이게 됐다 너 여기 아니잖아 그 다음에 유리랑 봉텔프 어디갔어 두개? 금만 모으면 되는건가 아 이거 열어야 되는데 여기가서 가자 이거 태호 안에 되는게 맞을지도 몰라 그의 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매번 물질을 한다면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게 편할지도 어부라는데 맨날 육지에 있고 아 진짜 어떻게 찾냐 아 진짜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이거 스테미너 관리 잘해야될 것 같은데 눈에 혹시 주워먹을거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어 새우가 어디가서 터뜨리려는거야 어 물고기다 뭐지 물고기인데 얘랑은 대화할 수 있으려나 여기 여기인가 아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는거요 어디까지 가는거요 멀리 도 가네 멀리 도 가네 아 멀리 도 가네 됐나 여기서 나오나 우와 멀다 멀어 멀다 멀어 저 위쪽 열렸다 열려봤자 여기일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올수록 주워 먹을게 더 없네 죽어먹을게 있어야 스테미너라도 올리는데 죽어먹을 것부터 찾아야겠는데요 이대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아니다 몇개 더 치고 되면 행운인거고 아님 말고 이렇게 운이 없어서야 물론 찾는건 어렵지만 어? 스콧 멀뜻 아버지랑 낚시를 하곤 했지 주말에 일찍 일어났어 새벽 4시쯤 그리곤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았지 아니 스콧 지금 펀딩하고 있는 와중에 일을 정신이 있는거야? 공부하기도 바쁠판에 지금 뭐하는거지? 한풍 가위 나방 처음 잡았다 어? 어 봤다 행동하면 안 되지 죽을 뻔했네 죽을 뻔 했어 오쉚 까비? 까비라니요 큰일 날 뻔했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집에 쓰레기가 넘쳐요 쓰레기 좀 빨리 써야 되겠다 아니야 어차피 못 잡아 욕심내지 마 어차피 못 잡아 오른쪽에 나비 보였거든 할 거 싹 넣고 상자까지 넣고 헬프 정수까지는 다 됐고 돈만 캐면 되나? 후라이팬 하나 정도는 사볼까? 계란 후라이 좀 하게 계란 썩겠어 계란 젖대로 썩는 건 아니겠지? 요리하는 모습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65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리도 자기랑 같이 키울 수 있나? 가볼까? 얘들아 굿모닝 굿모닝 어디 있어 굿모닝 어제 잠은 다 잘 잤을까? 아 그래요? 오리도 키울 수 있구나 어 그래도 한명은 기분이 좋았나 보구나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문을 좀 문 닫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직 문 안 열었으니까 오늘 오리 좀 데려와 볼까요? 오리는 살 수 있어 있지 않나 이 가격에? 5천원이나 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좀 사용해 봅시다 쓰레기가 넘쳐 흘러가지고 제때제때 만들어 놓을걸 태풍으로 울타리나 좀 이렇게 만들어볼까? 이렇게 얘들아 기분 좋니? 여기 몇 시 열더라? 8시? 슬슬 가면 되겠다 아 식물에 물 안 줬구나 내가 오리를 박장 박장에 오리말고 외국 이름으로 짓고 있었으니까 엠마 엠마다 엠마 너의 이름은 엠마 한마리 더 아 한마리밖에 안 돼? 아 총 4마리씩 키울 수 있나 보네 공간이 부족하네 아이 너무 식상하잖아 도날드 떡은 너무 식상해 다음에 키울 친구는 왓슨으로 할 거 어? 뭐지? 응? 그냥 와봤는데 뭐야 기다리고 있었어 괴물 처치하느라 수고 많았지 아 이리와 길드 가입식 시작하자 맞아 맞아 저번 시간에 그랬었지 참 맞아 이거 길드 가입할 때 몬스터 몇 마리 죽이기 이런 거 있었어 마크 대답해줘 마크 그러게 왜 키라하고 내기를 해 멍청한 마크 알았다 알았어 돈 가져가 키라 농사쟁이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나 너 정말 확신해 키라? 그래 저 농사쟁이가 해치운 괴물이 얼마더라 마크 네가 첫 달에 쓰러뜨린 것보다 많지? 그러니까 입탐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 어 뭐야 할아버지 또 분내기야? 마크 저 녀석도 아직 인정 못 받았는데 스승님인가 보다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세상에 무슨 농부가 음 좋을 대로 해 키라 여기 있는데 이 지부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오단 정말 고마워요 뭔가 약간 숨은 고수 마크 검을 가져와 어? 검 주나? 고마워 준비됐지 하윤? 오 우리 길드 구성원이 되고 싶어? 약간 그 목을 내리칠 것 같은데 그럼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해 첫째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할 것 둘째 네 능력이 닿는 데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 마지막으로 모험 내내 미소를 잃지 말 것 뭐야? 아 오글거리던데 뭐야? 세 가지 규칙을 이해하고 밴드 오브 스마일스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까? 밴드 오브 스마일스야? 길드 이름이? 그렇다면 당신을 밴드 오브 스마일스의 이론으로 임명합니다 오! 액셀 드디어 신입이 들어왔네 오! 약간 스타일 괜찮은데 이 사람 혹시 약간 브레이크 없는 성격인가? 그래서 이름이 액셀인가? 브레이크 없는 남성이 넘치는 사람이라 이름이 액셀인 건가? 언젠간 너랑 나 둘이 붙어보자고 여기 말고 나하고 세니아의 지부가 좋겠어 내가 되면 우리 쪽에 찾아와 약속한 거다 어이 잡담은 그만해 액셀 괜찮은데? 어 뭐야? 이 검은 됐어 별 얘기 아닙니다 어? 뺏겨뒀다 오케이 어? 어? 아씨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비지컬로 잡았다 나이스 아니 쟤네들 아니 쟤네들도 웃긴게 쟤들도 여기 농사 찌면서 어? 나보고 농부라고 약할 것 같다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어 저거 뭐야? 이상하게 날아가는데? 아이씨 아 너무 가까이 갔다 까비 저거 잡았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것보다 우리 엠마보러 가야지 펫은 여기 아니라 내일 오나? 아 맞다 물 줘야지 아까 물 주라 그랬지 아 잘하고 나면 진짜 이거 살수기 이거 처리한다 이거 아 진짜 이 가운데 줄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야 살수기를 배치하는데 우리 한 마리 너무 쓸쓸하다고요? 그치만 인생은 혼자라는 것도 배워야지 인생은 혼자라는 명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가르쳐줘야지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알려줘야 돼 치킨 먹자고 먹고 싶다 내일 치킨이나 먹을까? 나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나 이제 먹을 수 있어 마치 다이어트 끝난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치팅데이 즐기는 것 마냥 치킨 먹을까요?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네 자 또 물질을 하러 가볼까? 이번엔 제대로 챙겨서 가자 요 며칠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하나 둘까 옥수수 하나 없었죠? 이거 다 없었지 옥수수 팔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잖아 밀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거 다 요리할 때 쓰는 거 아닌가? 별은 다 팔고 그냥 갖고 가죠 가자 수영하러 가자 안 돼 답 떨어진대로 가야 되는데 젠장 너무 습관적으로 눌러버렸다 일로 가야 되는데 시간 낭비 다시 나갔다 오면 되나? 여기 어차피 다 높으니까 나갔다가 오자 인어 친구들은 더 깊게 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버린 거야? 진짜 여기서부터 찾는 건 진짜 오래 걸리겠다 너무 넓어 금부터가 더 빡세다는데 도대체 금은 얼마나 심하길래 금은 막 찾으려면 한 3일 3,4일 걸리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핵이 없습니다 한동안 안 했더니 핵 기능 없어졌어요 자동 소멸 됐어 자동 소멸 됐어 자동 소멸 됐어 수르륵 수르륵 완전히 가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너 있었구나 불가사를 못봤네 아니 이렇게 안 나올 거면 상자라도 나와라 어 뭐야 동광석이 여기서도 나오네 커지는 게 이쪽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캐는 게 맞는 건가 엄청 멀리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멀리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 제일 끝자락에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자 이런 애들은 잡아줘야죠 바로바로 아 진짜 딱히 뭔가 아이템을 얻으려고 한다기보단 바다를 누르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쉽지 않네 첩첩 첩첩 번쩍해서 깜짝 놀랐네 죽은 건 줄 알고 죽은 건 줄 알았네 시간이 바뀐 거였어 계속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해봐야 되겠다 어 너 아까 내가 구해준 그 물고기구나 몰라가 빛나는 상자를 보냈습니다 저 친구 개복치구나 소라기다 갖다 받쳐야 하는 어 근데 박물관에도 갖다 줘야 되는데 박물관 주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진짜 어디 있는 거냐 와 진짜 안 나온다 이런 건 박물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날 때 갖다 줘야 돼 생각날 때 갖다 줘야 돼 와 씨 드럽게 안 나오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게 없나 여긴 내가 여길 다 깨끗하게 해야지만 나오는 걸까 47 47 10시 안에는 할 수 있겠지 하나 정도만 찾자 하나 정도만 아 진짜 와 진짜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온다 많이 두들겨 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두들겨 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생이에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가생이에선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가자 가자 오늘도 허탕이군요 실패 실패 스마트 아 아 아 아 따따따따 농사 도와주는 친구 하나 있음 좋겠다 하나만 더 모으면 선인장 얻을 수 있다 진짜 찐으로 농사 농사 도와주는 하나 한 명 있었음 좋겠어 알바비 주는 대신에 하루 일당 알바비 주는 대신에 노예라니요 그냥 같이 동업하자는 거지 오해 살만한 소리를 그렇게 하시면 같이 잘 지내보자는 취지였을 뿐 오케이 근데 금부터 빨리 해야 되니까요 보자 50원이네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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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었어 비 좀 와라 비 좀 장마 없어? 아니 여름인데 장마가 없어? 너한테 달걀을 좀 달걀을 좀 사고 싶어 에리카 난 지금 이 근처에 있어 아니 사고 싶으면 직접 집 앞에 와서 사야지 어딜 들고 오라고는 말해 이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몇 개를 사고 싶은 건지 모르니까 하나인가? 아 닭들한테 가져가면 되는데 이따가 움직일 때 봐야 되겠다 근처에 있어 라는 말이 조금 거슬리는데 근처에 있어 조금 불편하네 아니 고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고추 너무 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고추의 모습이 아니야 어? 우리랑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제 각자 밥그릇 하나씩이야 싸우면 안 돼 어서와 엠마 귀여워 좀 비켜줄래 얘들아 좀 비켜주지 않을래? 얘들아 좀 비켜주지 않을래? 아씨 안 되겠다 아니 이게 문 닫는 게 잘 안 뜨냐 나는 문 닫는 거 버그 걸렸나 문 닫는 거 버그 걸렸나 문 닫기가 버그 걸려가지고 문 닫기가 버그 걸려가지고 아까 어딨다고? 이 근처에 있어? 근처면 근처면 여기 있어야지 어디가 있는 거야? 에리카 아니 에리카? 근처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디 있냐? 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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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에리카 에리카 어딨어? 자파점 앞에 이게 어떻게 근처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나마 근처니까 빨리 갖다 주고 오죠 더 다른 데로 이동하기 전에 다른 데 이동하기 전에 가야겠어요 자 오늘 주렴 100원? 어 근데 계란 하나에 100원이면 장사할만한데? 계란 하나에 100원이면 장사할만한데? 되게 비싸다 금이야 금 계란 하나에 100원이면 나쁘지 않아 계란 넣어놓고 수확 좀 해야되겠다 아니 도대체 이 모금은 언제 끝나는 거야? 아까 막 뭐 4배를 기부해줬다 그러는데 언제 아 근데 여러분 고추 너무 크지 않아요? 이거는 당근? 당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다 가지 가지의 느낌이 아닐까? 아 파프리카인가? 아니 너무 커 고추가 내가 생각한 게 이런 크기는 아니었는데 하나 열리니까 크게 열리나 봐 오히려 가지같아 맞아 고추가 있었나? 그 여름 작물에? 고추 있었지 뭘 팔고 기부를 하고 오자 이거 닫혔을 때 열리는 데가 있는 거 같으니까 쭈욱 오케이 다시 가서 물 줘야지 고추 고추 여기는 약간 그 그거 같아 거인들 줄 채소 키우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닭보다 고추가 더 클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잠깐만 해바라기한테 비료 좀 줄 걸 그랬다 해바라기 국물 바치는 거 공별이던데 오히려 확률 늘어나는데 아깝네 오히려 확률 늘어나는데 아깝네 비료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를 두고 바이빙 쓰레기가 희귀자원을 드롭할 확률 유물을 찾을 확률 희귀자원을 드롭할 확률로 올리는 게 맞겠지 기본적인 걸 해놓고 기본적인 걸 해놓고 보자 물질 딱 한 번만 더 하자 어? 잠깐만 그것보다 일단 남편 후보들이랑 대화 좀 하러 갈까? 노아는 어디 있을까? 노아 지금 거기 있어? 오케이 노아한테 먼저 갔다가 시장님은 결혼할 수 있는 상대로 안 돼 있을걸요 어? 와쿠니? 오! 와쿠 염색했구나 뭐야 염색 잘 어울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 야 이거 티셔츠 귀엽다 이거 티셔츠 귀엽다 아 민트색 잘 어울리네 헉! 맛있는 걸 나랑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 고마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나한테 맛있는 거 준대 이런 여름날이면 어린 시절이 떠올라 아빠와 함께 PC 머메이더에서 별을 보며 밤을 보내곤 했지 금사빠 무슨 소리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름을 바다에서 보냈던 것 같아 이야기는 이정도만 하고 노아 뭐해 거기서 뭐 이웃에게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지 간단한 레시피나 농장에서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 한번 더 이야기할까 아는 사이가 되면 너에게 지식을 나눠줄지도 몰라 어? 성긋는 거야? 노아 우리 아는 사이조차도 아니었던 거야? 우린 보통 샘에서의 물건을 조달해 지역 상권을 돕는 좋은 방법이지 노아가 이제 대화가 안되네 아 아 뭔가 노아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데 어딨어 그리고 얼굴을 붉히던 수리야 어딨어 어? 어? 언연들이랑 지금 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열어봐 도대체 어떤 어떤 여자들이랑 지금 얼굴 붉히던 거 다 거짓말이었구만 어? 여기서 날아다니는 파리는 다른 파리인가? 아니네 그냥 파리네 아니 이럴 수가 어? 연날린다 술 잠깐만 수리야가 누구야? 치고 있는 애지 수리야 지금 얘기할 수 없다? 아 시리야 말고 아 너 말고 맛있니? 파블로? 나도 좀 줄래? 모일 수만 있다면 이유야 뭐든 좋잖아 안 그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좋지 않아 아니 수리야 실망이야 실망이야 별 달린 것도 따로 기부해야 되나? 별 달린 것도 따로 기부해야 되나? 꽃이 되게 많네 어? 저 이상하게 날아다니는 거 아니 젠장 아니 젠장 연날리기 나도 할 수 있나? 엑셀한테 가자고? 그래 엑셀이랑 대화도 좀 해보자 이거 다 파여도 되겠다 엑셀한테 가보자 엑셀 약간 캐릭터 좀 취향인데 엑셀은 괜찮은 건가? 있나? 있나? 있기는? 없는 거 같은데? 엑셀은 논외 아닐까? 없는데? 외지인인가? 없다 엑셀은 없다 아쉽네 약간 캐릭터 취향이었는데 까비 엑셀 오오 자다 자다 여기 있었네 그래 맞아 이거 주웠던 기억이 있다니까 샬루 혹시나 좀 죽자 되게 많네 물질하러 가야 되는데 엑셀과 대화를 한번 해볼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옆에 하트 없었던 것 같아 아까 뭐 들리니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하트 없었던 것 같아 아 여기가 아니구나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아우 들어갈 수 있네 아무도 없군 나 어디 간 거야? 나 어디 갔지? 사냥하러 갔나 봐 우리 길드원들 나 버리고 어디 갔어 나도 길드원으로 인정해줬으면서 나한테는 말도 없이 나 어디 가버린 거야 같이 있어봤자 필요 없는 존재 놀아 놓고 그러니까 말로만 길드원이지 챙겨주지도 않네 이거 뭐 거의 그냥 인원수 채우기 아니야? 인원수 채우기? 해바라기만 나오면 되겠다 근처에 태우는 있나? 태우 어디 있어? 태우 태우 어디 있어 어디지? 태우 태우 어? 잠깐만 데이트 가능 파트너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데이트 가능 파트너 다가오는 생일 최고의 호감도 아 태우 여기 있다 태우 어디 있어? 주점에 있어? 멀리도 있네 다음에 얘기하자 태우 너무 멀리 있다 태우 지금 술 마시고 있대 여자들이랑 다른 여자들이랑 술 먹고 있어 한량이라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낮에 술을 마시고 놀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도 모자를 파네? 태우는 항상 실망을 안겨주는구나 나는 이거 그냥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겠다 다시 이거 와쿠한테 마음이 가는데 대화한 것 중에 와쿠가 제일 오늘 플로팅을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맛있는 거를 나한테 공유하겠다는 그 마음 날 감동시켰어 와쿠 남편으로 삼은 사람 너무 많아서 다른 루트 가고 싶은데 이래서 다들 와쿠를 선택한 곳인가? 와쿠 남편으로 삼은 사람 너무 많아서 다른 루트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긴가? 아 여기다 어 위에 열리겠는데? 이거 왜 안 먹어져? 이거는 뭐 요리해야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먹어지는 것도 있구나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위쪽에 하나? 하나짜리면 금방 찾을 수 있을지도 어 소라기 여기 또 있네 어 뭐야 쟤? 바다사자인가? 물개? 물개? 물개 같아 물개 오 저거 뭐야? 랍스타다 랍스타 아 난데 랍스타 만났어 잠깐만 켈리코 랍스타 켈리코 랍스타 켈리코 랍스타 아 여기도 두 개 있네 아 찾았다 다음에 올게 여긴 그래도 범위가 좁아서 금방 찾았네요 아 오늘 범위가 쉬운차한데 수리야 어디있어 내일 두고 봐 너 내일 봐 날 헷갈리게 만들다니 당신은 날 헷갈리게 만들었어 아 팔찌 말고 갖다 줘야 되는구나 아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어 어 마요네즈 기계 뭐야 에리카와의 관계가 올라갔네 말 건다고 다 되는 거 아닌가 봐 고추는 돈이 좀 안되네요 잘 되진 않네 어우 단풍 가위 나방이 비싸네 고추는 약간 가성비가 별로네 아이오네즈 기계 있지 않나 왜 또 이거 이거랑 달라? 뭐가 다른거지? 마요네즈 기계 아 이거 나 선물 받은 거구나 어쩐지 다른 건 줄 알았네 선물 받았던 거구나 제발 옹 옹색 은색이 나왔어 미친 그 와중에 더 좋은거 나와버리면 어쩌자는거야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아니 어떻게 원하는게 안나오고 다른게 나오지 다음 해바라기를 기대해야되겠어 다음 해바라기를 기대해야되겠어 새로 사서 8일이라고 했으니까 해바라기 8일 맞죠? 아니 살수기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 줄 이 고추가 없어져야돼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줘야돼 고추자리 때문에 고추자리 때문에 하나하나 이거 팩풍 만드는데 넣어놓고 얘네들 밥 주고 이제 점점 할 일이 많아졌어 얘들아 밥 먹자 어우 오리가 기분이 좋았나보네 우리 엠마가 기분이 좋았구나 근데 얘네들 밥 먹는거 한번 보고싶다 갔다오면 매번 밥을 먹고 맨날 밥을 다 먹고 난 뒤다보니 우리 알 갖다주면 되고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은 진짜 일을 안하나? 궁금한데 정말 일을 안하나? 결혼했는데 결혼했다의 느낌인거에요? 일을 안하고 내가 나 혼자 일하는거야? 막 아이도 생기고 그러나? 결혼하면은 멀리 일하던 직장에서도 일 안하는거 아니야? 예를 들면 수리아랑 결혼했는데 직장 안가고 집에 있고 집에 자기 방 만들어서 컴퓨터 어 용과 모종이다 용과가 여름에 자라는거 아닌가? 여름 또는 가을 괜찮네 지금 심어도 되겠네 용과 나무 한번 심어보죠 좋아좋아 용과 나무를 심어봐 용과 나무도 바나나처럼 아 네칸 차지구나 음 잠깐만 그래도 기아에만 허수압이 있는 쪽 아 여기가 제일 좋긴 한데 잠깐만 아 여기 되겠구나 잠깐만 아 여기 되겠구나 용과를 한번 심어봅시다 용과를 한번 심어봅시다 오오 저렇게 자라는구나 위로 한번 줘볼까? 위로 다 썼나? 아 다 썼구나 결혼하려면 3층 집에 5천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혼수 물품까지 내가 다 준비해서 프러포즈 해야되는거야? 혼수까지 다 장만해서? 빡세네 여기도 결혼하기 힘드네요 현실에서도 결혼하기 힘든데 여기도 결혼하기 힘드네 아 뭐야 영업안해? 아니 이런 일요일엔 12시부터 일요일엔 12시부터? 조금만 기다릴까? 조금만 기다릴까? 아 그니까 현실도 결혼하기 힘든데 심지어 현실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게임에서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까? 비교 좀 사볼까? 그리고 20시부터 힘들다 힘들어 여기서는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일까지 3층 집이라 와 집 업그레이드 하는 거 빡세던데 3층 집 와 3층 집은 좀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집 엄청 비쌀텐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날이랑 딱히 됐고 농장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그래도 저번 시간엔 좀 농부다운 모습이 없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진짜 찐 농부다운 모습으로 한다 점점 늘어나 점점 그래도 밭 되게 넓어졌어 일단 비어있는데부터 심자 비어있는데부터 심자 오케이 이거면 되겠군 됐어 근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 한 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mpc 같은거죠 그냥 돌아다니다가 엄청 느리긴 해도 비어있는거 자기가 처리해주는 약간 에바라기들 에바라기들 무럭무럭 크렴 에바라기들 이정도면 동은 하나 나오겠지 예뽀 부등 비바라기 시뻘 그거마저 마무리 지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면빠라기 남성 설탕 면빠라기 면빠라파 그 정도 고추냉이 먹고 힘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아 아니 잠깐만 가기 전에 축산업 사료가 가득 찰 확률 더 좋은 품질의 축산물 수확할 확률 두 배 수확 사료가 가득 찰 확률 25 25 좀 높은데 이거 해볼까 궁금해요 아니 하지 말까 고품질 아 고품질로 가자 고품질 고품질로 가자 지금 그것보다 수이야 찾아야 돼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어 얼굴을 불켰던 당신 포도밭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루크랑 포도밭으로 간다 포도밭은 여기로 가는 게 더 빠르겠죠 어제에 대한 해명을 좀 들어야겠어 아니 남자랑 얘기해봤어 수리야 아 시리가 자꾸 대답해서 큰일 났네 수리라고 해야 되겠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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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리 씨 수영하기 딱 좋은 아름다운 날이야 좋고 삼촌이 축제는 사람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라고 하셨어 특히 나처럼 이곳에 새로운 사람에게 야 저기 수리야 수리야에게 버섯을 한번 줘볼까 수리야 너 이런 버섯 좋아하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너 대답하지 말라고 고마워 어 뭐야 좋아한 건가 좋아한 건가 관계 형성에는 관계 형성에는 좋은 일이 생겼나 본데 뭐지 매우 선호 불호 엄청 선호하는 건 아닌가 봐 그러면 고추냉이 좋아하는지 한번 줘보자 한 번밖에 못 주네 답이 자꾸 얘가 대답해 왜 자꾸 얘가 대답하는 거야 이거 물질만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거 열었던 거 마저 처리하고 마무리하자 시간이 엄청 늦었어 시간이 엄청 빨라요 이거 순삭이야 순삭 녹아요 녹아 시간이 녹아게 벽뿌리로 가는구만 벽뿌리로 가는구만 벽뿌리로 가는구만 벽뿌리로 가는구만 벽뿌리로 가는구만 벽뿌리로 gonna 최소한 이 앞에까진 가나 본데? 여기다 엄청 아래쪽인데? 오 찾았다 바로 찾았죠 나이스 나이스 미역을 선물로 줬어 앞을 선물로 줘도 미역을 미역 좋아하는구나 아 그쪽 아니야? 얘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나 보다 와 이쪽은 하나도 안 뚫어났는데 오히려 좋네 이쪽을 다른 이유로 뚫지 않아도 된다는 점 여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니? 어디까지 가는 거니? 아 고기야? 이러면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안 돼 하나만 하나만 안 돼 하나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꽃 주울 수 있잖아요 그 주워 가지고 사용해 보자 이거 봐 해바라기가 훨씬 가성비 있다니까 이거 한번에 이만큼 보는 거면 해바라기가 진짜 해바라기 장사를 해야 돼요 여름엔 탁월한 선택이었다 해바라기 굿 역시 해바라기야 만원 만들기 힘들다 뭐야 스콧 글쎄 다 모였어 오늘이 공개 시간 날이야 벌써 다 만들었어 너하고 박물관 같이 가려고 왔어 준비 다 했어 아 잠깐만 나 아직 눈꼽도 못했는데 잠시만 세수 좀 하고 올게 어머머머머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 오면 어떡해 가자 가자 그래 가자 뭐지 뭘 주섬주섬 집에다 뭘 두고 왔네 있지 너 먼저 가 있을래? 박물관에서 만나자 일어나자마자 꽃단자 하고 나왔는데 이걸 나 혼자 보네 스콧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이야 하윤 스콧 못 봤어? 왜 이렇게 안 와? 본인이 공개식 시작해야 하면서 뭐 두고 왔대 와 좀 약간 박물관 다워졌는데 왔다 벌레 벌따 옷 갈아 입고 왔다 기빈 여러분 옷 갈아 입고 왔어 준비 싹 하고 왔네 설립자의 전단 공개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기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박물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오지 않은 분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시고 저희를 믿고 박물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모든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 이곳 설립자의 전당을 여러분께 바칩니다 그럼 작다모니만 생략하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설립자의 전당을 공개하겠습니다 내 얼굴도 있다? 코너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고맙구나 스콧 전세계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금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 생각이 틀려서 기쁘단다 여러분도 설립자의 전당 내부를 어서 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에 이제부터 설립자의 전당을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오! 들여보내주세요 어떻게 생겼을까? 하아! 이게 뭐야? 뭐야? 약간 그거 같아 문화재 중에 병사들이 싹 서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중국에 그거 같아 나 어딨어? 나 찾아봐요 여러분 나 어딨어? 나도 있는 거 아니야? 우와! 나 저기 있네 어디? 얘 뒤통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난 없나 봐 이런 실물보다 못 나왔잖아 그래서 난 몇 번인데 1번이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아 이거 펀딩했었나? 이 게임? 어! 부드러운 강무 브러쉬 화석과 찢어진 페이지를 보관할 능력을 잠금 해제합니다 어! 이제 뭐 유물 같은 거 따로 캘 수 있나? 아! 그럼 펀딩이 주신 분들 이름 박아서 저런 걸 만든 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버그야? 아니 나 이야기 듣고 싶은데 이거 버그 났어? 아니 도대체 무슨 경우야 아니 이걸 건너뛰어야 돼? 아 나 듣고 싶었는데 아잇 아잇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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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걸 건너뛰기가 이것보다 벌통을 열통을 홀을 만든다 일단 잠깐만요 물 좀 주고 아침에 할 일을 좀 해야 되니까 아침에 할 일 싹 하고 돌아다니면서 꽃을 좀 캔 다음에 넣어보자 아니 뭐야 우리 우리 알 안 낳았어? 우리 엠마 왜 알을 낳지 않았니? 들이 한 번이라고 그랬던가 산책은 한 번 시켜줘야되고 산책은 한 번 시켜줘야되고 산책은 한 번 시켜줘야되고 아니아니 주기적으로 물 줘야되고 용사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진짜 그니까 저 붓으로 뭘 하는지 못 봤어요 괜히 이야기 버그 걸려가지고 다음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요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요 라면 라면 국수 그렇게 참고 참았던 면 귀신이 드디어 면을 먹을 수 있다 꽃을 캐러가자 꽃을 캐러가자 와 하루안에 커피 라면 치킨 다 먹으면 진짜 몸 썩겠는데 몸이 몸이 한순간에 한순간에 썩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어 꽃이 몇 개 들어간지는 모르니 모르니까 좀 많이 캐가죠 어 저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쏘 아 호랑나비잖아 옆모습을 보니까 다른 애인 줄 알았네 꽃 주세요 꽃 여기도 시간 지나면 바뀔 것 같아요 저 재활용센터 꽃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가보자 여기 이 근처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던데 그렇지 코스모스 어 저 코스모스 두 개나 있다 아 이거 꽃다발은 확실히 친분 유지하기 좋은 것 같아서 여자애들도 좀 몇 명 줘야 되겠어요 호감도 가성비가 좋아 오 꽃대로 오 히비스커스 꿀 만들기래 우와 아 아 이러면 코스모스 꿀인거야 코스모스 꿀 하나 오 오 오 근데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 이거 게이지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이거 게이지가 움직이긴 해 오 움직인다 우와 한 이틀 걸리는 거 아니야 고춤 좀 놔둬봐야겠는데 이건 마늘이잖아 이건 마늘이잖아 뭔가 나오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안되겠군요 좋았어 좋았어 오 오 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네 오늘 좀 되게 많이 했다 저번보다 손에 좀 익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손에 좀 익었나 봐요.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좀 알다 보니까 손에 익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려면 하룻밤을 자야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정리했으니까 아니다. 뭐 여기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안 돼! 뿔 돌렸어. 이거 자. 이거 오늘 하루 일하고 가야 돼. 안 돼. 뿔 아까워서 더 해야 돼. 생각해 보니까. 물질 한 번 더 하고 와야겠다. 안 돼. 뿔 돌린 거 아까워서 그건 저장이 돼야 되거든. 이게 한 번 자고 나면 저장이 되는 거 같으니까. 물질 한 번 더 해. 뿔은 좀 아깝잖아요. 안 돼. 쑥 쑥 할 수 있는 데까진 하고 가자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근데 인어 말... 먹고 싶었는데 인어를 그 뒤로 못 만났어 어! 찾았다! 나이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디로 갈 것이냐 약간 꼬불꼬불 들어갈 것 같은데? 날팽이처럼 오케이 여기 왼쪽에 뚫린다 아니 오른쪽에 왼쪽이랑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좋았어 위에도 몇 개야 이거 이거 두 개야? 두 개 뭐 색다른 건 안나오나? 해양생물 좀 다른 거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오 찾았다 나이스 오른쪽 거야? 왼쪽 자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려나? 왼쪽 자리가 오른쪽으로 빠지려나? 오 큰일인데? 큰일인데? 얼마 안될 건데?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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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안 갖고 왔는데 금별짜리인데? 아직 금별짜리인데? 아니 미쳐 아니 미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원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원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하나 더 먹어 제발 아 헛스윙 아 헛스윙 노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라도 먹어 아 이거 금별짜리 먹어야 되나? 한 번만 더 위두르자 아 헛스윙 안 돼 이거 돈 되는 건데 이걸 먹어버리다니 어디까지 돌아가는 거야? 제발 여기서 멈춰줘 여기 이 길을 이렇게 멀리 돌아온다고? 와우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못 클릭하고 이러면 안 돼 안 돼 흘렐뻔 했다 흘렐뻔 했어 바닷속에서 쓰러질뻔 했네 됐다 그러게요 그래도 뭔가 하고 가네요 다행이다 빈털터리에 야금야금 캐고 가네 됐다 좋았어 자자 야무지다 시간 좋아요 야무진 시간 10시 오늘은 이건 이제 돈을 버는 타임이 아니니까 돈을 버는 타임이 아니니까 비 오라고 할 땐 안 오고 이제 비가 오네 그렇게 비 오라고 할 땐 안 오더니 크고 나니까 비가 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하 마무리 이쁘게 이쁘게 키운 농작물들 사이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수거하면 되지 꿀걸은 얼만큼 꿀걸은 얼만큼 꿀걸 헉 게이지가 왜 이렇게 느려 일단 오늘은 농부다운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합시다 이제 다